사업가들과 경영자들의 선교 소명을 키우고 선교기업 경영을 도모하는 사단법인 BTC가 비즈너리운동으로 사도행전 2019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는 비즈니스 선교사를 뜻하는 비즈너리 개념을 만든 BTC 신갈렙 이사장이 강사로 나섰습니다. 신 이사장은 비즈너리는 제자의 현대적 이름이며 교회와 선교부응의 주역이 될 존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비즈너리 소명을 실천하기 위해 성경적 가치에 부합하는 직업관과 재정관을 갖고 각자의 일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각종 프로그램을 통해 비즈너리를 선발하고 지원해오는 사역을 이어온 BTC 측은 개척 선교지역 개발 사업과 함께 다음 세대에게 비즈너리 개념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